안녕하십니까 로마 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시간 453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볼 말씀은 누가 봄 22장 중에 25절 25절 25. Ma Gesù disse 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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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a Gesù, 25. Ma Gesù, 30. Ma Gesù, 이래. 이거를 단수로 한번. 이래, 델래, 뭐뭐의, 나치온의 나라. 나라의 왕들. 이거를 단수로 하면. 한번 해보면. 이래. 이거. 이래, 델래, 나치온의 나라의 왕. 이거에 복수가 되어있죠. 이래, 델래, 나치온이 나라의 왕이고. 나치온이 나치온의 복수. 나라들의 왕들은 레. 레는 그들 여성입니다. 나라를, 나치온이를 신요레지아노. 다스린다. 신요레지아노. 다스린다. 이거에 고베르나레랑 같은 말. 군주로서 굴림하다. 이거보다 다스린다. 굴림하다. 이게 말이야. 굴림. 현재 3인칭단수. 직설법 현재 3인칭단수. 그 다음에 N은. 그리고. 꼴로로께. 뭐뭐하는 그들. 걔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근무하는 그들. 그들은 slg단호. 사용하다. 실행하다. slg단호. slg단호. 실행하다. 실행하다. 이거에 똑같이. 특설법 현재 3인칭. 여기도 잘못 썼습니다. 3인칭. 신요레지아노는. 신요레지아노. 3인칭. 록스. 그 다음에. 아우또리타. 아우또리타는. 권력.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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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디. 에세. 수는 위죠. 수는 위고. 지는 법무의. 에세는 그들. 그들위에. 그들위에. 또 노. 또 노키아마데. 울려진다. 인데요. 에세레. 에세레 플러스. 기아. 마또. 울려. 지다. 지다. 이거에. 복수가 되겠는데요. 현재. 아무튼. 3인칭 복수. 에세레 플러스. 키아마레. 부르다. 이거에 과거 분사죠. 이게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원모로 풀려지다. 또 노키아마디. 베네파토리. 선을 행하는 사람. 베네파토레. 선을. 성경에서는 은자라고 나오는 은자들. 여기서는 선을. 선을 행하는 사람들. 베네파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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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들로 불립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파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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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베네파토리. 26. 25 26 26 26. 26. 오잉들아 자opers 사기 Rotary 26. But let it not be so with you. 26. But let it not be so with you. 26. souls but fearful like the who riots MS emotion to you in most words such as der one who serves. 26. But let it not be so with you. 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네,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봅니다. 마는 이제 그러나가 되겠고요. 그러나 꼰보이. 꼬는 뭐뭐와 함께 보이는 너희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여기서는 꼰보이. 너희에게는 논, 시야, 꼬시. 논은 이제 아니다. 시야, 꼬시. 시야는 이 SLA의 이런 변형이고요. 논, 시야, 꼬시. 꼬시는 그렇게. 그러한. 논, 시야, 꼬시. 그렇지 않다. 안지. 오히려 일 뷰 그란데. 일은 정관사. 뷰는 더. 그란데는 큰. 그래서 일 뷰 그란데.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것. 일 뷰 그란데. 프라. 뭐뭐 사이에. D는 뭐뭐의. 오이는 너희죠. 너희 중에. 너희 사이에. 일 뷰 그란데. 프라디 보이.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시야. 뭐뭐일 것이다. 꼬매. 뭐뭐처럼. 일 미노레. 가장 작은. 가장 어린. 가장 미천한. 아무튼 작은. 큰 것에. 가장 큰 것에. 반대말은 일 미노레. 일 뷰 그란데. 일마쪼레가 되어있는데요. 그거의 반대말. 그리고 끼. 에 끼. 누가 고베르나. 다스리는. 고베르나레인제. 변형이고요. 끼 고베르나.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꼬매. 뭐뭐처럼 꼬루이. 꼬루이는 하는 사람. 사람을 가리키고요. 수식을 받는 사람. 개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꼬루이게. 뭐뭐하는 사람. 꼬매가 붙어서 꼬매 꼬루이게 하면. 뭐뭐하는 사람처럼. 세르베. 섬기다. 섬기는 사람처럼. 세르비레에. 여기서 변형은. 봉사가 되겠습니다. 꼬매 꼬루이게 세르베. 봉사하는 종처럼. 하인처럼. 돕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네. 이렇게 두 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다 커지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고. 섬김 받고 싶고. 이렇게. 그런 분림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데.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언론. 언쟁이. 토론이.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또 저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